번화한 대전도심 한가운데 섬처럼 자리잡은 동네가 있다. 대전 중구 오류동 157번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집이 어깨를 마주한다. 157번지라는 하나의 번지수에 무려 39가구의 주민이 산다. 제2의 고향이라 여기며 길게는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주민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이들이 아니었다. 동네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대전시장을 만들어달라 하면서 기부 체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60년도에 대전시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 이후에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게 워낙 이분들이 몰랐었기 때문에 법률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제가 계속 그렇게 잘 아왔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거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여기가 우리 땅인데 시에서 자꾸 하는데 어떻게 했더니 거기 옛날 내무부 같은 데에서 연락이 온 거죠. 니네들이 시하고 잘 협의해서 니네가 사라. 불화를 받아라. 그런데 부모님들은 왜 내가 그때 돈 주고 샀던 건데 내가 왜 그거를 사야 되냐.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 상가 입주자들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 김기순 씨는 2001년 이곳 상가 한 칸을 2,200만 원에 매입했다. 건물이 대전시 소유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6년 동안 별 탈 없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7년 갑자기 대전시로부터 변상금을 내라낸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변상금이 992만 5,610원 냈어요. 지금 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세금을 안 내고 살았지 않냐 그동안. 그러니까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그거는 상관없이 5년치만 부과를 하니까 부과를 내라. 그렇게 하고 대부계약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시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대로 이행을 한 거죠. 당시 주민 39가구에 부과된 변상금은 모두 4억 6천여만 원. 사정이 어려운 이들은 어렵게 빚을 내 변상금을 물기도 했다. 이후 주민들은 중구청과 대부계약을 맺었다. 매년 일정 사용료를 내고 정당한 점유권을 행사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2주 통보를 내렸다. 이곳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대부계약을 해지한 시점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비워줘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한테 2주비라든지 그런 거 해줄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최후 공문으로 보낸 게 1월 30일까지 비워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철거되는 건물에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쉽게 말해 새 집이 지어질 때까지 철거민들이 사는 임시 거처인 셈이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성남동, 인동, 오류동 3개 지역의 588세대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동은 골주공사 중에 있고 인동은 보상 완료 후 본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류동은 점유자 2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사업 추진 초기인 2010년,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밝히며 원주민에 대한 이주 또는 주거대책 알선과 임대상가 마련을 약속했다. 오류동 157번지 주민들은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공공의 사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시의 이주 대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줬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후 상황은 반전됐다. 대전시가 2010년에 약속한 이주 대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이다.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공청회 같은 거에서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면 당신네들 먼저 와서 이주하게 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1층이나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를 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다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엊그저께 그런 식으로 뒤집어가지고 보상해줄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당신네들이 알아서요. 이거는 시유지니까.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몇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변상금 물리고 대부료 물리고 또 그냥 벗겨서 싹 벗겨서 홀딱 나가라. 지금 엄동설안에 이렇게 되니까 대전시의 2010년 건립 계획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보상과 건물 보상 등이 명시돼 있다. 당시에 보상 및 이주 대책으로는 주거대부자에게 이사비와 건물 보상, 준공 후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 보장, 상가 대부자에게는 추가로 영업보상과 준공 후 상가임대를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시가 결정한 이주지원 방안엔 준공 후 상가 우선 입찰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등의 대책만 있을 뿐이었다. 이마저도 상가는 2, 3층으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입주는 취약계층이란 입주 자격 조건을 뒀다. 어떻게 된 일일까? 준공 후 임대주택에, 순환행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일반적 요건들을 제시했고요. 그 일반적 요건에 이분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면 법적 지위를 갖는 철검인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재정차가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시유건물입니다. 땅도 시유지가 되겠고 그러나 공토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사유건물을 수용하거나 사유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전시가 오류동 157번지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중구청과 주민들의 대부계약이 해제 상태라는 것이다. 대부계약서 8조 1항에 따르면 공공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 지자체인 갑은 언제든지 주민과 맺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 중구청은 2012년 12월 31일 주민들과의 대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2010년도 2월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2011년 말까지 대부계약이 보장된 상태였어요. 공토법상에 세입자들한테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한 것으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과의 약간 차이는 대부계약을 해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업이 승인 고시된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5년간 대부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2년 12월 31일에 계약이 해제됐는데 사업 승인 고시는 그 이전인 11월 26일에 이뤄졌다. 대부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점에 사업 승인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토지 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공익사업을 적용할 때는 사업이 공고되는 시점에 그 건축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전시 스스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전시가 계약을 해제한 건데 이것은 행정관청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한 행정관청이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오류동 157번지 주민들. 이들은 현재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시청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이다.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들어가도록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업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월 30일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 절차를 밟겠다던 대전시. 다행히 시는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우리가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 2월 9일 날 오류동 주민센터에서 온 진짜 오류동 주민 38세대 어르신들 다 모셔놓고 한 약속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요. 저희는 그것만 해주시면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주민분들 이런 분들의 이주 이전 대책이 선행돼야 되고 그에 따른 손실 부분들이 보상돼야만이 마땅하겠죠. 명분상 좋은 공익사업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형태로 주민들을 내쫓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가난한 동네였지만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알았던 사람들 사법과 행정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엄격해야 할까 유연해야 할까 오류동 157번지 주민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2009년 용산 참사 철검인이 화마에 휩싸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여기 사람이 있다였습니다. 강제이조 위기에 놓인 오류동 157번지에는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충족한 우리네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시사플러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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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